성경을 읽어보면 원수를 용서하라든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도 있는가 하면 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처럼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천 열매 감사인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두 번 하라고 하시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두 번 하라고 하시나 처음에는 잘 저도 이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 상식으로는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기도 했고요 맥주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다 그런 생각 했던 적도 있었고 교회가 옛날에 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절을 아주 크게 지키면서 교회 살림을 보태는 일에 감사절을 지키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맥주감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그저 구약의 고루한 어떤 절기를 지금도 지키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없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중에 깜짝 놀라는 이 첫 열매의 감사에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 없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서 어미 당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수확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떡으로 해서 먹든지 복근 곡식으로 해 먹든지 생이삭을 먹든지 절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린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조점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첫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난한 땅 들어가기 조금 전에 이제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두어 먹을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40년도 지나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서 또 예언서로 내려가면서도 그리고 신양성경에서도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잠원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줄 테니까 하여튼 첫 것은 내게 바쳐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첫 열매를 첫 열매를 거룩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죽질하고 나면 마음에 누구나 죄책감이 있겠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죽질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 다 사람이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도죽질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의 가책도 사람이면 다 갖게 되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면 그런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라고 그 말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아주 소유권을 정해두셨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아우 부담되네 아우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부담도 되고 힘도 드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담되고 힘들면 도둑놈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첫 열매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희미아가 총독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너희미아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하기 전에 부흥회를 먼저 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깨닫고 학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처럼 다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내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레위인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부르지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하셨나 그들은 솔직히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했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살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됐군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을게요 라고 하면서 결단한 내용 중에 첫 열매가 있어요 노에미아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맛 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소산물의 11조를 내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첫 열매 드리지 않은 죄가 있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누가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까 또 알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을까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딴 것일 뿐이죠 또 따지고 보면 가장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보통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을 때도 첫 월급은 언제나 가장 작잖아요 직급도 올라가고 경력도 쌓여지면 그 다음엔 월급도 많아지죠 그래도 하나님은 첫 것을 찾으셨어요 이 첫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네들을 기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첫 월급을 탈 때 자네들 중에 기특하게도 와서 월급 타고 와서 부모님에게 그 월급을 내놓으면서 이건 부모님 것입니다 그러는 자네들이 있죠 또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복 사가지고 와서 이거는 첫 월급 탔는데 부모님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공부도 마치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에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자녀라면 첫 열매는 자기 것이라고 안 보여요 이건 부모님 것이지 부모님 것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먼저 사는 거예요 보이기가 그렇게 보이니까 첫 열매가 부모님 것이로 보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첫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진짜 믿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죠 독자 이삭이 뭡니까 첫 열매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재단으로 끌고 올라가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 왜 지키라고 하시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을 지냈죠 하나님이 내게 첫 열매로 주신 것은 뭔가 첫 월급이 있었나 첫 생산품이 있었나 첫 아이가 있었나 뭔가 첫 수확물이 있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혹시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드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 주셔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항상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든지 오랫동안 직장생활하지 못하다가 직장생활 시작해서 첫 월급 받을 때 저 농사를 전혀 못 짓다가 농사 짓고 첫 수확을 거둘 때 진짜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또 첫 것은 항상 너무 작아요 그래서 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이번 맥주감사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한지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어제 어느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딸이 그 어려운 선교사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북경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결혼할 좋은 형제를 만났다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지켜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위감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큰 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게 됐을까 그런데 제게 메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에서 보내주신 설교 테이프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첫 열매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설교를 수차 들었는데 우리 큰 딸아이도 그 말씀대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돌아가서 중국어 어학원에서 강사를 시작할 때 힘든 형편이었지만 첫 월급을 온전히 드렸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는가 봅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대신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한 주일의 하루는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수입의 열의 하나는 십의 일조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이번 젊은이 교회가 맥주감사원금 전액을 교회 개척 기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일 젊은이 교회에 맥주감사원금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맥주감사원금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기뻐요 맥주감사원금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 개척의 씨앗이 되었어요 제가 믿기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웠게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는 그게 큰 간증거리가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첫 열매 감사가 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또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복을 주시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첫 열매 감사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하셨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열매 거두면 너 그거 반드시 나에게 바쳐야 된다 너희가 먼저 먹으면 안 돼 그건 거룩한 것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첫 열매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실절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주절은 단순히 추수감사절보다 작은 그저 감사절 옛날에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자로 그 바늘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전에 먼저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카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2010년 올해 들어와서 나에게 주신 첫 것들은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첫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고 감사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 감사절기인데 무엇이 내게 첫 열매인지는 알고 드려야 되잖아요 첫 열매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맥주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창고가 넘치는 축복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반열에 함께 동참하는 그 놀라운 축복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구합니다